어? 뭐하지? 어? 두리소쿠키오미는 뭐야? 이건 뭐야? 컨트롤... 아! 와! 이거 두명에서도 할 수 있구나! 멀티가 되네? 신기해! 하지만 럭긴 혼자야! 힝! 쇼리 사운드 됐어요? 갈게요! 자 오늘 해볼 게임 쿠키오미 해보도록 할게요! 다함께 쿠키오미3! 시작해봅시다! 진지하게 맛보기! 진지하게고? 바로 진지하게지! 난 항상 진지한 여자니까! 이것은 자유롭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곳 당신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에 말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유희 마음 가는 대로 분위기를 분위기 파악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하하! 오키! 각 상황마다 등장하는 빨간 물체를 조작하여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가끔 다른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럴 때에도 분위기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세요 게임을 중단하시려면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오케이 제 1장 어? 어? 안 쳐 때가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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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야겠다 어? 이거 맞나? 에헤헤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딱 천천히 이렇게 딱 어잉? 안녕하세요 아아 안녕한가 와줘서 고맙다네 악마 왕이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줄 텐가? 싫어요! 저런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줄 텐가? 싫어요! 혹시 있는 대사를 다 읽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성격인 게야? 만일 세상을 구원하러 가지 않을 텐가? 싫어요! 참고로 이제 새로운 대사는 없다네 아 란하 어서 오세요 세상을 구하러 가지 않을 텐가? 알았어요 가줄게요 아 세 번 거절했으면 됐다 마요네즈? 이거 아닐까? 이거 이거 불편한데 이거 아니야? 뭐지? 저거 뭘로 해야 되는거였지? 에잉 밀어서 넣어버려요 점프도 가능하네? 이거 아니야? 구멍 사이에 이렇게 넣어줘 구멍에 넣으면 되잖아 제 5장 코끼오미 마트 어 사람 없다 아싸 여기 가야지 저기요 빨리 좀 합시다 새치기 새치기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줌마 비키세요 저도 하고 싶거든요 하하하하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푼 문제는 그럭저럭 파악하는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나 조금 눈치 있는 사람일지도 제 6장 어머나 늦어버렸어 아 고양이 일단 만져야돼 아 고양이 못 만지나? 고양이 만지는건 인종인데 오빠 나 배고파 도둑 잡기 챔피언십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초밥 뷔페 이용권은 누가 받게 될 것인가요? 미안해 얘들아! 안 돼! 모르고 뽑아버렸어! 아니 시간을 그렇게 촉박하게 주면 어떡해요! 찍습니다! 네 웃고 있습니다. 스마일! 좋아요! 김치! 찰칵! 방 끝! 일어났다가 내려갔다가 아! 어뷰! 마라톤! 둘이서 같이 들어가자! 알겠어! 친구야 빨리 와! 친구야 달릴 수 있어! 아! 내가 널 위해서 맞춰주고 있어! 친구야 조금만 더! 다 왔어! 할 수 있어! 응 내가 먼저 갈 거야! 인생은 혼자야! 인생은 혼자야! 알겠어? 하늘 아래 같은 1등은 없다고! 제시벨장 오늘도 러브레터를 전해주지 못했어 바람을 타고 가렴 그에게 전해지기를 아 갑니다 배송 갑니다 코팡맨 지나가요 안돼 안돼 이거 헤드샷을 아니 이거 헤드샷이 왜 나오는데 헤드샷 아 에반데 이렇게 있으면 다 죽어? 재미있는 영상 찾았어 와 기대된다 안돼 안돼 빨리 넘겨 안돼 아 시끄럽했네 이번 정류장은? 나 키가 안 닿아요 나이스 제시벨장 제시벨장 쿠키 염이 아니다 어 뭐 뭐 어쩌라고 아니 아니 저거 뭔데? 샷표시만 빼는게 맞아? 안 움직여졌어 제시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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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네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잘못 눌렀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하하하 아니 오늘 뭔데? 너 어 아싸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앉으세요 됐다 휴 컨트롤이 힘드네 에헴 그 자리 제자리였는데 에헴 팬케이크로 유명한 가게 앞에 나와있습니다 여길 보세요 오픈길인데도 줄이 엄청 길군요 오 으헣 김치 티비 나온다 엄마 저 티비 나왔어요 엄마 즉 여기는 아 창문인가? 문 열어줘자 무슨 광고가 저렇게 커 열려라 풍어랩은 에어컨 에어컨 사세요 나는 뉴턴 이제 곧 깨달음을 얻게 될 것 같다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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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어 이거 뭐야 아하하하 안돼 뉴턴 도망가 하하하하 큰일났네 아 좀 미안한걸 아하 제21장 앗 하하하하 찌찌뽕 내가 할 건데 나 받아줘 나 받아줘 어 어 어 어 떨어졌는데 이게 뭐지 어허 앉.. 누워 앉아서 봐야지 어 어 편안하네 아 역시 휴대폰은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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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 올리 올리지 아이고 아 님들 아 아 됐다 자 여기 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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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제가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 꽃게. 인간 녀석들 감히 커플이야? 그것도 대머리 두 명이서? 용서 못해. 도쿄에서 잘 지내. 응. 편지 쓸게. 응. 야, 빛의 속도로 그냥 친 거 가버리는데. 아니. 싫어하냐. 36장. 충치 났나 봐. 치과에 왔다. 두근두근. 자, 환자분. 아프면 손들어주세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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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요. 아파요. 사람 살려. 람사 살려. 아니, 손 왜 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왜 들라고 한 거야? 모시할 거면. 이거 뭐야? 어, 이거 절대 못 참지. 슝. 오우야. 예. 많이 걸. 원래 건담 로봇은 이런 느낌이야. 뭐야? 돌아가요. 귀여워. 빙글빙글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귀여워. 이거 뭐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숨겨줄게.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바람인가 봐. 오케이, 알았어. 빨리 와. 그녀에게 닿기를! 응, 안 돼. 알았어. 안 돼! 알아서, 빨리 와. 응, 안 돼! 절대 어림도 없지. 어디서 커플이 되려고 해. 아주 조금 파악하는 듯. 제3시 메인장. 핫! 점프! 어, 점프 날아갔는데? 어, 됐다. 지금 시작하는 중. 하이! 어. 아니 이거는 실수야 이건 진짜 실수 네 다음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것도 그래프잖아 근데 머리가 바지 지퍼 열렸네 아니 잊어봤네 러버를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짠 귀엽지 저수 정말 귀여운 소야 좋아 점심 먹으러 가자 배고파 설마 이러놓고 소고기 먹는 아 역시 소고기 먹을 때는 소를 봐야 제맛이지 점점 가까워지네 제36장 어 이게 뭐지 싫어요 가슴털 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제37장 오늘은 남자친구와 데이트가 있다 아 제발 오케이 안돼! 잠깐만 안돼! 안돼 일어났음! 안돼! 안돼! 세렌게티가 돼버렸어 남자친구가 집에 왔다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다음엔 롤러코스잖아 만세! 예예예예에 예예예 예예예 예예 예 예예 눈첩시 예 어? 이거 같이 들을래? 역시 이 맛에 듣지 이번에 푼 문제 다섯 문제는 그럭저럭 다 웬만하면 그럭저럭으로 주네요 제41장 계산할 시간이야 두근두근 아냐 괜찮아 닥쳐 내가 낼거야 닥쳐 데이트 비용은 내가 낸다 돈 떨어뜨렸다 밑에 돈이 쌓이는데요 가져가라고 이거 왜이래? 데이트 비용 된다니까? 내일 데이트가 있는데 내일은 현장하수 가능한 야외 콘서트가 내일이네 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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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몰려라 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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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몰려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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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교하게 됐어요 전 갑니다 수고하세요 거의 저정도면 내일 태풍 올 듯 이것도 김 도시락 유통기한 어? 이게 당연히 이거지 50% 세일 절대 못 참아 경제 휴대폰 생불 마주 네 헤헤, 나이스! 할머니 먼저 지나가세요. 아, 할아버지네. 그럼 여기 줄 사야겠다. 제 사실 모장. 3초만, 3초에 뭐, 뭐라고? 도당이에요. 어, 뭐야, 너 질문지를 못 봤는데. 뭐 했어? 질문지 자체를 제대로 못 봤는데. 최 46장. 뭐지? 나. 아, 뭐야, 이 사람. 아, 저기요. 아, 씨. 아, 비키세요! 아, 이 사람. 나 따라온나 봐. 어, 어, 됐다. 팍, 씨, 그냥. 아, 진짜 부딪히네. 캠핑 체험 투어. 불, 불을 꺼야 되나? 불 꺼줄게, 얘들아. 오, 오! 오! 엥? 엥? 지구를 저 정도 크기로, 그러니까, 태양을 저 정도 크기로 만들면 블랙홀이 됩니다, 여러분. 질량이 너무 커서. 아, 뭐야, 꽃이야? 아, 뭐야, 꽃이야? 맛보기 한 번 보자. 제 49장. 조난을 당했다. 정신차려, 새끼야! 나 얼어 죽어! 일어나! 일어나라는 말이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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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두또, 두룼, 두를도! 어? 차를 좀 따라 주겠나? 응, 진짜. 커피 받자. 아, 맞다. 차였지. 끊은 났네. 아, 이러면 모를 걸? 아, 오케이. 아, 됐다. 휴. 이번엔 푼 문제는 아주 조금 파악하는 듯 제 51장 남친 내 건 좀 달게 타줄래? 알겠어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완성 달게달라매 다이어트 중 예쁜 사진 찍자 그래 역시 예쁜 사진은 먹는 사진이지 인스타그램 딱 돼 이거 같은 포즈 취하는 거 아님? 저게 진짜 커플샷이지 넣을게 눈눈다 나이스 거북이 토끼 거북이는 너무 느려 하하 아니거든 헤헤 경주할래? 좋아 새끼야! 꺼져 내가 1등이다 역시 닝겐 제 56장 뭐지? 냠냠냠냠냠 어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야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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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네 이거 뭐야 따봉? 따봉 따봉 하하하하 하하하 돌아왔다 뭐야 이거 립스틱 아니야? 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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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좀 더 좀 더 크게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 길어져라 차를 좀 따라주겠나? 어 뭐 간장 아니야? 딱 맞춰보자 이번엔 하하 어 이 정도면 딱 맞지않아? 음 제 60장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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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잇 어 민다 슈 다시 어 본연에게 안전을 챙겨버렸네 그럭저록 파악하는 듯 쿠키요미 퀴즈 쿠키요미 퀴즈 정답을 맞추면 상품을 줍니다 지금 하고있는 게임 3편이죠? 아 이 정도는 뭐 눈치있게 알짝 딱 갈색으로 딱 풀어버리지 저 정도의 눈치는 챙긴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 안내원이랍니다 아 어 무서워 무서워 위야보속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일로 가세요 로봇도 요즘 최신 가요 들을 수 있다고 남자친구야 오렉시나에 왔다 오 바이트 펀치기계 아 그 밖에 안돼 자기야? 아 안돼 안돼 나 손방망이 뭐야 내가 이겨버렸어? 아 손방망이 이거 뭐야? 아 내가 이겨버렸어? 눈싸움에서? 제 65장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불꽃력인가? 응? 이거 뭐야? 응? 저건 이해를 못했어 썩 괜찮게 봐 가는듯 제 66장 너 조난을 당했다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일어나 눈싸 자기 여기서 죽어 일어나 어? 이건? 박자 절대 못참지? 오늘은 재택근무를 한다 역시 재택근무는 침대에 사는거죠 이거 궁롤 아님? 안돼 느낌이 안좋아 못참겠어 아 하하하하 어?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 하하하하 어? 어? 누구야 누구야? 너 그러고보니 어? 사람들 얘기를 안해? 분위기 망쳐야지 에잇 에잇 이건 뭐야? 하하하하 저거는 무슨 소리야? 에잇 에잇 뭔데? 향수 어 자 좀 뿌려주시고 당신도 좀 뿌리시고요 머리도 좀 뿌리시고 응?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푸는 다섯문제는? 퍽! 하는듯 어? 나 나쁘지 않은데? 이번 문제 좀 잘 푸는 듯? 제 71장 생일 축하해 부끄부끄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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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키가 높아야 되는구나 불어봐 다시 다시 불어봐 아니 끈질기네 저 촛불 케이크가 먹을 사람? 핫 불편하게 자르기 헐 하하하하 핫 핫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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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버추얼 유튜버 지코예요 몇 가지 설정을 조정해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으 아저씨? 물병 하나 장만했지 초태 초대특형으로 음 여기 물이 진짜 맛집이라니까 어 물 들어오셨나봐요 어 저 사람 아까 버추얼 그 사람 아니야? 하하하하 두뇌를 단련하세요 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 세 명 없잖아 영 세 명 어! 한 명 남았는데?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잠깐만요 아 큰일 났네 어 아 이거 어떡하나 아 아 저기 영명이야? 죽어서 영명? 헉 잔인해 나쁜 사람들 아 제 76장 폭발 장면이 찢어질 시간이군 폭발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기회는 한 번뿐 디비비빔 뭘 돼지는 응? 이러면 돼? 이게 알바인가? 제 77장 차를 좀 따라주겠나? 우유 우유 못 참지 우유 아 좋아 우유 아 좋아 우유 주세요 아 주세요 근데 어차피 차가 없잖아 애기였으니까 우유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고객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됐어 어 아기구나 손님을 보고 아차 싶었다 그렇군요 잘 부탁하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보내야지 코 파는 거 아 플레이 탓 날아가요 천천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기서 머무르고 지나갑니다 아 넘어졌네 결국 넘어진 거야? 그럭도록 파악하는 듯 그럭도록 파악하는 듯 제 81장 이거 그거 아니야? 하느님 준 겨울에 애인에 내려주세요 애인에 내려주세요 애인에 내려주세요 어 이거 회의야?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남자친구야? 뭐야 이게? 충당! 왜 뒤로 보지? 왜 숨어서 보지?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너네들이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아 초밥이 이렇게 뒤로 먹는 거 국룰이기는 아 지금 개극혐이네? 아니 간장은 그냥 밥이 돼버렸네? 제 빠짐욕장! 오 언니 아 난 정말 바보 같아요 저게 여자로서의 매력이 아 제게 아니에요 언니 하지만 남자는 세상에 많아요 아 맞아요 언니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근데 내 남자친구 언제 오지? 사랑이요? 일단 제 남자친구부터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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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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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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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세요 아하 비켰 아니 이 사람들은 벌건 되나? 이게 무슨 짓이람? 정말 얼탱이가 없구만 내가 여친 되는 건가? 어 어떡하나? 내가 여친 되는 건가? 죄송합니다 오픈 기다려야지 아 이거 가리면 안 되는 건가? 오픈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였던 건가? 불꽃놀이 시작해야겠구만 응 타이밍 운이 너무 행복했어 펑 어 음 펑 응? 뭐지? 혹시 땅 땅땅땅 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 뭐라고? 자기야 뭐라고? 자기야 안 들려 어? 야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이상한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 어? 헐 그냥 떠났다 제 91장 옛날 아주머니 어딘가 정직한 나무꾼이 살았다 어느 날 나무꾼은 소중한 호수에 호수에 도끼를 빠트렸는데? 음 음 금 도끼냐 안 도끼냐 아니면 이것인가 헉 조졌다 음 위로 찍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나쁜 새끼 천벌받겠네 아 싫어 아 아 진짜 싫어 씨 뭐야 이거 아 아 아 너 뭐 벌라 아니야? 뭐야 얘는 누구세요? 뭐야 이 아저씨? 저 아저씨 뭐야 두뇌를 단련하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어? 영어? 애플 애플 채리 어? 섹 아 섹시 섹시 아주 착한 사람이구만 아 어차 아니야 불편하게 왜 이래 아 됐다 슈 아 아 귀여워 애기 자고 있어 어 질금 너 얌얌 웃은 애기가 엄마 아빠 눈치를 벌써봐 응? 제 96장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아아아아아 이게 뭐지? 응 오케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빨리 빨리 돌려 빨리 옆으로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아 또 있어 그럼 이건 어떠냐 넌 못 지나간다 어? 나 오까 마이깐 나 오까 마이깐 나 오까 마이깐 나 오까 마이깐 아꼬 일어나세요 엄마 왔다 하필 다른데 볼 때 찍어버렸네? 아 바보 제99장 너 뭐야 앨범인가 시간 참 빨라 벌써 세 살이라니 엄마로서 지내는 시간은 아주 순간인 것 같아 어제 꿈을 꿨어 우리 아들이 동갑쯤 되고 있는 여자애랑 손을 잡고 있는 분 둘이서 로봇 영화를 볼지 로맨스를 볼지 고민하고 있더라고 어? 결국에는 여자친구의 설득으로 로맨스 영화를 보러 가더라 우유부단한 성격이 널 쏙 빼닮아서 오다가 잠에서 깨버렸어 응? 우유부단한 건 나라고? 그런가? 이 자식 쬐끄만게 엄마한테 우리 아들도 세월이 지나면 분위기라는 걸 파악하려나? 엄마 분위기가 뭐예요? 분위기는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분위기를 살펴야 돼 그래서 상황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하지만 그건 남들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래 약간의 배려심을 갖는 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신 팔지 않으면 상호 파악을 할 수 없어 상냥하고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이로 자라주렴 남을 배려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행복한 삶을 살렴 엄마 멋있다 넌 할 수 있어 자랑스러운 로리아드 로리아드 쟤 100장 마지막 한가? 너 비켜주자 앉으세요 어? 뭐야? 나랑 내가 만난 거야? 어? 어? 나 점수 실화냐? 아 씨 총 점수가 1000점인데 어떻게 289점이 반도 안되네 이씨 아 씨 아 씨 아 선생님이요 점수표가 잘못됐어요 아 상세 결과 봐봐 상식 35점 실망스러워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매너와 에티켓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죠 전문 지식 실망스러워요 단체 협동력 별로예요 23점 야 리듬감은 15점이라고? 15점이라고? 약간 pts때 온다 시크릿은 뭐지? 아 내가 푼 거 아 그거구나 엑스터라 뭐야? 이게 뭐야? 본돌라 뭐에버 이게 뭐야? 미니게임 같은 건가? 아 미니게임인가 보다 1점인가? 오 5점 15점 아 어머 히어보내면 거기? 아 이거 부딪히면 안 되는 거구나 오케이 어우 쉣 쟤 진짜 무조건 피해야 될 거 같은데 극혐 극혐 비켜! 비켜 비켜! 오케이 멈추지마 얘들아 그냥 가던 길 가! 어 이거 은근 나도 오래 버틸 거 같은데? 패드라가지고 키보드였으면 좀 힘들었을 거 같은데 패드가 편하긴 해 어허 옆으로 비키세요 붙지 마세요! 저희 죄송한데 사회 거리두기 좀 해야되거든요? 어허 위험해요? 어허 위험해요? 어허 위험해요? 아아 싫어! 오케이 어휴 씨 왜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아 애들이 따라오네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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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й! 잠깐만! 너 너 너 너B! Nut! mcommenteh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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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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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쉽죠 별거 아니네 가만히만 있어도 안되겠다 천천히 천천히 비켜X2 야 이거 개어려워 은근 틈 사이.. 어 나이스 세이브 구간인가 봐 와 이제 진짜 어렵겠지? 쉬운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뭐 잠깐만 오우 쉣 오 좀..어우 너무 어려우셨는데? 아 잠깐만! 어떻게 하지? 아씨 어쩔 수 없다 아 기회 한 번 남았어 아 미키세요! 아 197점 해봐요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엉뚱하게는 뭐지? 엉뚱하게구? 엉뚱하게? 아 그거다 엉뚱하게가 그거예요 제가 똑같이 문제 푸는 건데 일부러 약간 트롤링하는 점수 받는 건가 봐 음..응..응.. 엉뚱하게.. 엉게.. 엉게.. 엉게..